대한어로마켓 컨퍼런스 강의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차 아로마켓 컨퍼런스는요 약간 좀 멘탈 헬스 쪽으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극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그 신장 양쪽의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 바로 위에 이 아드레날블렌드라는 기관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5분 이상 아무데나 앉으셔서 내 손바닥에 일어나는 어떤 미세한 감각의 변화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최하겠다 이렇게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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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ime